수호, 저는 저는 이 방법에 대해 감사합니다. 사장면 먹고싶어. 짜장면 만들어줄까? 그냥 스푼. 나는 사장면보다 간짜장 먹고싶어. 제가 카리나씨가 간짜장 해달라고 하면 간짜장 해줘야 되고 짜장면 해달라고 하면 짜장면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인가 제가? 응. 아 그렇군요. 아, 가슴 만지지 말라고 가슴 파를 하나 사주고요 양배추 사주고 또 짜장면 위에 알지? 그 위에 오이 올라가는 거 같아 응 이 간짜장에는 또 양파가 빠지지 안 되거든 응, 상류지 먹고 싶어 양파를? 생양파를? 그럼 너 나랑 뽀뽀 못해 말해 양파를 사줘 말해 그래도 하는 거야? 상류지 그래서 돼지고기도 사주고 두부로 해서 마시려면 될 거 같습니다 마트에서 이렇게 재료들을 사왔고 카리나가 제 생일 선물로 줬던 짜장 소스를 활용해서 제가 가족요리로 한 번에 짜장면을 한 번으로 오겠습니다 엑사이덕 근데 오늘은 이 짜장면을 요리하기 전에 이번 영상은 감사하게도 서프샤크의 지원을 받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한국 최신 드라마를 독일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신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카리나한테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카리나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서프샵 VPN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VPN은 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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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good thing about SubShark VPN is that you have access to over 3,200 servers from 100 countries, and you can use it without any restrictions. There's no user restriction, so basically I can watch together with my Korean studies friend, and you can learn to be together. 오늘 소개해드리는 SubShark VPN은 공공장소나 기타 보안이 의심되는 장소에서 사용을 하셔도, 사용 중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전부 암호화시켜서 개인정보를 아주 걱정 없이 보호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SubShark VPN을 가입할 때 여기 나오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83%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24개월 구독할 시에 3개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무료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부담없이 한 달간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고정 댓글에 참고해주세요. 카리나 그러면 빨리 얼른 촬영을 요리하세요. 응 제발. 배고파요. 어, 렛츠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짜장면에는 중화면을 사용하는 게 맞아 카리나. 근데 중화면이 인터넷으로 시킬 수 있는 뭐 한동몰이라던가 아마존 이런데서 전부 다 품절이더라고요. 카리나 집에서 가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이 아시안 우동면. 짜장면을 면을 대체할 거고. 그리고 사실 카리나 너가 한국에서 먹는 맛을 내려면 사실 MSG가 필요해. 뭐 미원 뭐 굴소스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식당이랑 비슷하게 불맛을 내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시죠. 렛츠고. 먼저 춘장을 볶아야 한 번. 또 요리하기 전에 손을 씻어줍니다. 근데 이 춘장을 볶을 때 타기가 쉽거든. 그래서 중약불로 불 조절을 잘하면서 좀 깔끔하게 볶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볶아주면 된다. 아, 이렇게? 응. 이제 야채를 손질해보자고. 어머니, 채식 짜장면 두부고 고기는 최대한 몰래 밀어가요. 채식 짜장면 이렇게 두부로 많이 하더라고. 고기랑 두부랑 최선. 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이 기름을 재활용해주는 거예요. 이 최대한 감칠맛을 위해서 파기름 버터도 매줄 거야. 어, 좋았다. 발색 딱 돌잖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부를 같이 볶아줍니다. 여기도 이제 고기를 넣어줍니다. 고기 잡내를 없애려고 생강을 넣어주는 거야. 잘 먹어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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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확실히 좀 누리끼리해졌거든? 양파를 넣어주는 거야. 센 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한 번에 넣으면 열이 많이 너무 밝혀. 그래서 양파에 더 물이 나와버려. 그래서 반씩 볶아줄 거야. 그리고 이제 간장으로 반을 해주고. 살짝 태워주는 거지? 맛을 올려주는 거야. 우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 양파를 넣어줘. 진장. 짜장만 먹으면 되게 스티키하잖아. 그게 전분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린 물을 넣으면 묽어져 버려. 색깔 제대로 나오지, 갈게 놔. 간이 딱 맞는다. 그럼 딱 간짜장 이용으로 딱 좋은 거야.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이야, 착해. 모든 마지막 양파. 와, 저 한국 레스토널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할 때는 제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어머니의 채식 자장. 마지막으로 오일을 올려줍니다. 완성. I guess it's for Suho. It's only for me. 부터, 수호, 야파타, 스카이나. It looks great.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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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Suho, what are we eating today? Do you remember this black colored noodle that you had in Gwangju? Yeah. That's the food we have right now. So we use a black bean paste, oil, dried vegetables together. Yeah, and wheat noodles. Okay. So we call it 짜장면. So let's try it. From mother with tofu. So let's try it. Very good. Very good. Delicious, yeah? That's your favorite. Let's try it. Let's try it. Let's try it. Let's try it. Yeah. Yeah. Let's try it. Let's try it. Let's try it. Yeah. So I'll mix it. It should be better. Okay. Is it too spicy? No. Really? Because we didn't put any chili powder. Okay. I hate it a lot. I know how it should taste like so. It's good. It's really good. Oh, but the onions. It's good. I like it. Yeah, this kind of onions. I'm glad for family like this. This is also like my first time. But you can smell the meat. So I put the ginger. German, you will learn Korean cooking. And we should do live streaming on YouTube. So people can come. Karina is already eating and drinking water. And her mother also finished. I think the most time we had with preparing the food was cutting it. Yeah. The vegetable. The salad. Yeah. Actually,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this noodles. The one Mutha and Fatah had in Gwangju. Which has some water inside the sauce. I didn't put any water in this sauce. So Karina like this style more. Yeah. Me too. So I think this is the best way to say thank you to the cook. Okay. Thanks. Good job. Good job, sir. I mean, that's here. The Elnan's topic isn't ready for your food. If so, do you know that the Sajang paste itself is a meat? I'm not too sure it's vegan or not. I think it's okay if I didn't left anything over for you, sir. But always appreciate it. Yeah, the empty plate. Okay. I mean, actually I think it's vegan because there's just like water, flour, caramel, beans, salt. Ah, so it's vegan. I think so. I wish I can make cake like Mutha, but I know I cannot. I just made the food. Mutha, I can do it. Okay, now I can do it. Please, you know. Yeah, I can do it. And what should I make with this? Ah, I can use for dinner. Okay, then last time I'm going to go to the restaurant. Ah, okay. But it's a big part. Big part? No, it's a big part. It's a big part. It's a big part. It's a big part. It's so good. That's why I want to love you. Kiss you. I want to love you. Oh, I want to love you. Oh, so I want to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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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ing to love you. You're going to love you. You're going to love you. It's for you. It's for you. I think I need to wash the mirror. I'm going to wash the mirror. No, you do it. It's your fault. We made it too deliciously.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ye.